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 철학자 가운데 니체라는 인물은 좀 독특한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허무주의하면 니체를 떠올리게 되는데 실상 니체라는 철학자가 허무주의하고 정반대의 생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가졌다. 그런 책이 나왔네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원절을 읽어보면 더 좋을 건데 원절을 읽어보기보다는 원절을 읽히는 시간이 다음에 한번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원절을 우리가 읽기 전에 니체에 대한 전문가의 이야기 일본인이 쓴 책입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이 인상적이어서 곁에 두고 있는 니체 사이토 다카시라는 인물인데 일본 메이지대학교 문학 교수인데 특히 니체에 대한 그런 잘 정리된 책을 썼고 이 책도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스테디셀러라고 합니다. 스테디셀러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기 개발서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삶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본 니체의 자문을 통해 세상의 난관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배운다. 그래서 이제 작가가 한 그런 자기 개발서적인 서술 같은 부분은 좀 빼고 작가가 아주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던 니체 전문가의 그런 니체의 발언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서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니체는 한때 허무주의자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허무주의는 독일 철학자 F.H. 야코비가 만든 니힐리즘을 번역한 말인데 라틴의 어섬을 뜻하는 니힐에서 비롯됐습니다. 니힐리즘은 기존의 가치체계와 그의 근거를 둔 일체의 권위를 부인하면서 무예의 세계를 직시하려 한다는 점에서 니체의 관점과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니체는 오히려 이런 태도를 비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니체가 단지 19세기 후반을 살았던 반역의 철학자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까지도 삶의 지혜를 전하는 서성 역할을 하는 이유는 56년 짧은 생애 동안 한시도 멈추지 않았던 그의 역동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완전하게 있게 니체 전문가가 거부하는 겁니다. 니체는 오히려 흠주의의 반대편에 썼던 역동적인 사고와 개방적인 사고를 가졌던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서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니체는 사람들이 상식이나 관습을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무조건 당연하다고 여기며 생각을 멈춰버리는 태도에 항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궁리하며 계속 기존의 것들과 다른 답을 찾았는데 이런 그는 반역의 사고라는 제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소개하는 명언은 니체의 사상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중심으로 그 밖의 니체의 다양한 저서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서 생명은 타오르는 불것이라고 말했던 니체의 심찬 메시지를 느껴준다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원절을 여러분들 바로 읽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 전 단계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중간 단계로 한번 니체 전문가가 발췌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자기 미래의 꿈에 계속 또 다른 꿈을 더해가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현재의 작은 성취에 만족하거나 소소한 난간에 봉착할 때마다 다음에 이어질지 모를 장벽을 걱정하며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에 나오고 본문의 14쪽입니다. 니체는 당대의 철학자들을 포함한 지식인들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아도 절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자기 삶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대달렸습니다. 니체 스스로 초인이라는 존재를 향해 날아가는 하나의 큰 벡타였습니다. 이런 류의 여러분들 사상을 가졌다면 어느치되는 지식인들의 반감이라든지 반발을 불러일으켰겠네요. 그러나 그런데 크게 개의치 않고 자기 길을 꿋꿋이 갔던 인물이다. 철학자도 여러분 사람이니까 자기 삶의 궤적과 자기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니체는 무신론자였고 인생의 만련에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글드는 그가 한참 왕성하게 활동할 당시에 자신의 철학을 이렇게 공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참조할 만한 거죠. 니체는 당당함은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세에서 비롯된다면서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니체는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세상의 난관을 돌파하는 힘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태도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꽁꽁 옭아매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 아무것도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항상 존경하는 인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결코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누구로부터 지탄받을 일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가 미래를 꿈꾸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멋진 말이네요. 스스로를 그만하다는 것과 달리 스스로를 귀한 그런 존재로 생각하게 되면 악과 타협하거나 악과 손을 잡거나 타인에게 치탄을 받거나 공동체의 여러분들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악한 일에 손을 댈 수가 없겠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 당연히 타인도 귀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타인을 자기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삼았으면 안 되는 거죠. 자파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성이 그거지 않습니까? 공적 기관이나 제도, 타인, 모든 것을 뭐죠? 자신의 유익함을 구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여러분들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범죄가 그 동네에 많은 겁니다. 여성을 그냥 자기의 수단이나 도구로 삼으니까. 참 귀한 말이네요. 사람은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결코 악행을 저지를 수 없고 누구로부터 지탄받을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똑같은 것을 대해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많은 것을 얻어내지만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밖에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능력의 차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를 능력의 차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에 의해 촉발된 자기 안에 무엇인가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풍요롭게 해 줄 대상을 찾지 마시고 나 스스로가 풍요로운 사람이 되려고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능력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자 풍요로운 인생을 만드는 지렘길이자 한 문장을 따면 타인을 돕고 공동체를 돕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딱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더 뭘 더해야 될지 불필요할 정도로 아주 절제된 언어를 썼네요. 자기 안에 무엇인가를 자기 안에 내재한 무엇인가를 뽑아낸다는 것 아닙니까? 나 스스로가 풍요로운 사람이 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는 것이 니체의 주장인 거죠. 이 독서 프로그램은 시사 프로그램에 비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보지 않지만 그래도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 하겠는 다음에 저도 재충전을 하게 되고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아마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시는 날들이 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등이란 말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욕망을 갖고 있거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욕망을 갖고 있는 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평등을 부러질 때는 그가 말하는 게 어느 쪽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좌파들이 잘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네요. 끌어내리려거나 아니면 높이거나 두구 중에 하나가 평등이란 말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지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대한 좀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이고 낙은애 같은 것이 인생이고 그 다음에 후손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악한 일과 손을 잡을 수가 없고 악한 일을 저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인간들 참 보면 어떻게든 그렇게 사는지 이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다 이렇게 고발된 것이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가 다 고발된 것이고 이게 상반기 동안 문재인 당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7번의 공직선거의 실상을 해부한 그런 도덕놈들의 시리죠.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